건강검진으로 초음파를 했더니 간에 혹이 있다고 나와 걱정하면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간에 생기는 혹 중에 치료 없이 내버려둬도 되는 양성종양도 많지만 그 중 일부는 악성종양, 즉 간암입니다. 간암은 연간 만 6천 명 정도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5년 생존률이 불과 38%로 낮아서 사망률이 높은 암입니다. 간암을 예방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음주가 간암의 주된 원인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에서 발생하는 전체 암의 5년 생존률은 71%입니다. 이에 비해 간암의 생존률은 절반 정도인 38%입니다. 특히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40대, 50대 남성에서 간암 사망률은 모든 암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국의 경우 B형 간염이 60%, C형 간염이 10%로 이 두 가지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 원인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과다 음주와 비알코올 지방간이 각각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에 드문 원인 질환이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암을 유발하는 능력이 무척 높은 바이러스로 간경전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간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없던 과거에는 20대 청년이 군에서 배가 아파 진단해 보니 간암인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10대 청소년에서도 간암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아주 안전하고 효과 좋은 예방 백신이 1983년 국내에서 개발되었습니다. 1995년부터는 국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국가기본접종으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해온 결과 현재 30세 이하 한국인에서 B형 간염에 걸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B형 간염에 새로 진단되는 사람 수는 500명 이하일 정도로 B형 간염 예방접종이 간암의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10세 이상 인구의 2%, 약 130만 명이 만성 B형 간염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종종 나는 B형 간염 보균자라서 안전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런 검진도 없이 지내다가 간암 말기가 되어 오는 환자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간염 보균자는 만성 간염과 동일한 병으로 생각해야 하고 이미 B형 간염에 걸린 상태이므로 예방 백신은 효과가 없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항바이러스 약재로 치료하면 간 경화로 가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간암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면 생존율이 70% 정도로 높아집니다. B형 간염 치료약은 대부분 평생 복용해야 하고 약재를 중단하면 간염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사가 되었던 30년 전에는 치료제가 없던 시절이어서 너무도 많은 B형 간염 환자들이 간경변증 말기나 간암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약이 있는 이 시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B형 간염에 걸리지 않았고 아직 항체가 없다면 당연히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저의 알코올 간질환 등 이미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B형 간염 접종을 하십시오.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나 예방접종 여부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피검사로 확인하실 수 있고 총 3회의 예방조사를 맞으면 95% 이상에서 항체가 생기고 평생 감염되지 않습니다. 반면 매년 8,000명 내외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C형 간염은 아직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완치율이 95% 이상 되는 항바이러스 치료 약재가 있습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고 하루 한 번 먹는 치료 약재를 2 내지 3개월 동안만 잘 복용하면 간경화로 진행하거나 간암이 생기는 것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간경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하면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완치시켜도 이미 복구되지 않은 간 손상이 남아있어서 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경화가 되기 전에 C형 간염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염 간염 및 C형 간염에 대해 많이 오해하시는 사항 중에 가족 중에 또는 같은 근무지에 간염 환자가 있는데 혹시 전염 위험이 높지 않나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염 및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먹는다고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공용 식기를 함께 사용하는 행위로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혈액 접촉이나 성관계로는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이 노출될 수 있는 면도기나 칫솔 등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혈을 통해서 간염이 전염되는 게 걱정이 된다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국내 수혈 혈액 검사는 간염에 대해 정밀한 PCR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혈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만 비염이나 C형 간염에 걸린 산모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혈액 접촉이 있어 수직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간염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염 간염의 경우 임신 말기에 임산부에게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고 신생아에게는 비염 간염 백신과 면역글로블린을 동시에 접종하면 거의 100% 수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전 검사에서 비염 간염이 있는 경우 이를 꼭 인지하시고 적절한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음도 간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일주일에 총 음주량이 남성의 경우 소두 2병, 여성의 경우 소두 1병 미만의 음주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 이상의 음주를 지속할 경우 지방간을 비롯한 간 질환 및 다양한 간 외 질환, 즉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과체중이나 비만 및 당뇨와 관련한 비알코올 지방간에 국민 25%가 걸려있는 상태이고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이러한 비알코올 지방간도 간경전이나 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체중관리 그리고 검진이 필요합니다. 간암은 초기 뿐 아니라 상당히 진행되었는데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증상이 있다고 해도 오른쪽 윗배의 불쾌감, 소화불량 정도이기 때문에 이를 간건건과 연결시키기 어렵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 체중 감소나 황달, 복수 등이 나타날 즈음이면 암이 너무 많이 진행하여 치료하기에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혈액검사나 초음파검사를 이용한 정기검진을 통해서 만성간염이나 지방간 등 간 건강의 적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 건강하면 간암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한국의 경우 40세 이상의 비형 및 수형 간염 환자와 나이에 관계없이 이미 간경전증이 있는 환자를 간암의 고위험군으로 정의를 하고 1년에 2번 간암검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고위험군인지 여부를 잘 모르거나 검진에서 비형 간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도 간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검진에서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임신검사에서 그리고 40세 국가검진에서도 비형 간염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비형 간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편 C형 간염은 비형 간염과 달리 군대 신체검사나 국가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C형 간염 유병률이 높아지는 40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 일생에 한 번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치료제가 없었을 때 C형 간염은 약이 없다더라 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완치율 100%에 근접하는 치료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병원에 조속히 방문하셔서 C형 간염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비형 간염 및 C형 간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간암 발생률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또 간암을 조기에 발견해 완치할 확률이 확연히 높습니다. 따라서 만성 간염의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간암의 치료는 암의 크기나 개수, 진행 범위뿐 아니라 기저의 간 상태가 좋은가, 반경변증이 심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저 간 기능이 나쁘면 암이 조기에 발견되어도 완치율이 높은 수술적 치료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로는 간 절제 수술, 고주파나 극초단파를 이용한 국소열치료술, 그리고 간이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경동맥 화학색전술이나 경동맥 방사선색전술 등을 시도하고 방사선 치료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암의 병기가 많이 진행하면 전신항암치료로서 다양한 표적치료제나 면역치료제 등을 적절히 병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간암의 치료는 바열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간암은 무서운 암입니다. 간염 복윤자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버리시고요. 그리고 비형 및 C형 간염의 적절한 약물치료와 정기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